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파마한 최적입니다. 캐스트로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그 전에 연구실 워크숍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적자 워낙이 파티 영상으로는 만났지만 우리 메가스터디 스튜디오에서 또 캐스트를 찍게 되어서 오랜만에 적의 최적의 곱하기 메가 할 때마다 좀 어색하네요. 기가 캐스트. 우린 메가로 안 된다. 기가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이 이걸 매해마다 촬영을 하는데 항상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제 딱 이 시기 즈음에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시기다 보니까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N수생들 대상으로 또 캐스트를 진심을 담아 촬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매해마다 반복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리즈가 되잖아요. 매해마다 쌓이게 되면 그래서 전 사이트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머리 스타일은 지금이 가장 웃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아버리네.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곧 익숙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굳이 최적 강의를 듣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좋고요. 뭐 혹은 더 나아가서 그냥 다시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뭐 좀 거창한 얘기는 뺄게요. 무슨 말이냐. 뭐 위로를 전한다라든지 뭐 혹은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데 있어서 큰 기회를 드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솔직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할 때 항상 어떤 자세로 임하냐면 야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가장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패한 거야. 이런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처럼 용기를 못 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그 해 겨울 저기 이야기. 아 이거 진짜 생각할 때마다 참 아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복합적인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수능을 치렀던 그 해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저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강의가 올해 21년 차니까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수능 끝난 이후에 당장은 뭘 했었냐. 떠올리면 선생님 아버지와 함께 양식장을 지었습니다. 둘이 지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아버지께서 야 일당 잘 쳐줄 테니까 너 놀지 말고 와서 이래. 제주도의 추운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전복 양식장을 지을 때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일도 배우고 그때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는 뭘 그렇게 큰아들을 닥달하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 선생님이 일을 해보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고3 수능 끝난 직후에. 그전에도 귤밭에서 혹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정말 짜릿한 경험. 감자밭에서 일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던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키위 그런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하다가 온 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무슨 도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갔는데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잘못 갖고 오면 너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갖고 왔냐부터 그러다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2월달에 서울에 왔죠. 딱 이 시기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기억나요. 공항에서 내려서 혼자 그때는 지금처럼 지하철에 아 그 안전 뭐라고 하죠. 그 안전 그 막 안전창 이런 게 없었을 때라서 저 멀리서 지하철이 슝 오면 바람이 확 그때 머리를 좀 길었었기 때문에 아 고독하군. 뭔가 쓸쓸하군. 그러면서 어디를 향했냐면 그 당시에는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의 학원가를 가서 선생님도 원래 처음엔 다시 도전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도 많이 쓰거나 인터넷 강의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학원을 다녀봐야 알지. 제주도에서.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하염없이 노량진에 있는 각 학원마다의 그 안내 책자 혹은 뭐 그런 브로셔 카탈로그 하나하나씩 모았어요 그냥. 소학 선생님 뭐 광고 돼 있는 거 모으고 영어 국어방 모으면서 일단 가방 한 가지 챙기고 그다음에 친척네 집에 머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철도 타고 갑니다. 가는 전철 안에서 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신촌에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성인도 됐으니까 맥주 한 잔 마셔 좋아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신촌에 가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아 잠깐만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 이제 할 수 없다 혹은 할 필요 없다라는 이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너 꼭 재수해야 돼? 야 니가 간 그 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왜 굳이 재수하려고? 야 그렇지 야 그리고 너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음악활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 야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의 락음악의 역사를 바꿔 근데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없었던 게 이유가 진짜 뭐 세라 그러면 100개는 될 수 있어요 난 다시 도전할 수 없다 혹은 다시 도전할 필요가 없다 아 그 학교 나온 선배들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나도 그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든 못해낼 게 없다 충분하다 그 모든 것들을 비루하고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이 노는 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놀거리들이 많고 서울은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날 포기합니다 그게 그해 겨울 저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결심했잖아요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내지 못했던 그 용기를 내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특히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또 선생님이 교과 내용을 얘기해서 그렇긴 하는데 인간만이 꿈꿀 수 있어요 인간만이 두 개의 세계에 살 수 있어요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 거고요 인간만이 사회문화로 따지면 준거집단을 갖게 돼요 인간만 갖습니다 그래서 그 준거집단을 이루려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참아내고 버티고 하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이런 걸 선생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터디 이용자들 고객들 큰 박수를 치고요 1, 2년 늦는 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이대는 정말 몰라요 선생님 나이대도 친했던 친구들이 다시 도전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 나이를 먹고 예를 들면 설에 이런 명절때 제주도 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얘기하다 갑자기 너 재수했잖아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흠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어떤 게 있냐 현실에 맞춰서 그냥 뭔가를 포기하고 가는 것이 계속 찜찜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아이 그때 그랬을걸 아이 그때 다시 도전해볼걸 그랬네 선생님은 군대 갔다 온 이후에도 친구들 만났을 때 그게 약간의 안죽거리였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가 재수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듯 한 인간의 역사에도 가정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도전해봤으면 어땠을까 상상이나 하는 거지 현실이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1, 2년 늦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고독해질 것이고 지금부터 또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입시에서의 성공으로 남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치를 갖게 될 거고요 이마저도 이번에 또 패배 혹은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아 다소 좀 아쉽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1, 2년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자기가 이룰 수 있었던 걸 또 한 번의 도전으로 못 이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할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어? 잠깐만 그 정도 학교는 됐는데 그 정도 가면 충분한데 아니야 난 더 나갈 거야 목표를 더 높일 거야 그렇게 자발적으로 재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자발적 재수도 있죠 선생님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썼던 원서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재수라고 구분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난 싫은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비자발적인 재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학원부터 시작해서 재수할 건지 말 건지 부모님이 결정하셨는데요 그래도 학원 다니는 건 혹은 다시 도전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재수라는 것은 남들이 너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끌려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제 10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 인간만이 행복을 꿈꿀 수 있고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결정권입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떠밀지 않았어요 비록 떠민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이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과연 그럴까요? 부모님도 큰 각오일 겁니다 왜요? 아니 다시 도전하면 어쨌거나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 누가 감당할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비용 다 갚으세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농담 비슷하게 야 너 나중에 제수비용 다 갚아야 돼 아빠 엄마한테 다 갚아 이거 노후자금이랑 바꾸는 거야 아빠 엄마의 미래를 너의 미래와 바꾸는 거야 어머 부담이 더 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으로써 내 행복을 위해 차근차근 걸어나가고 있다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설계하고 나는 내가 결정한 채로 가고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선생님 강의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노예가 무슨 뜻이에요? 노 라고 하고 싶은데 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왜 다시 도전해? 아 나 그냥 안 할 거야 안 해! 그런데 너 다시 해볼래? 예 어찌 보면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N수생과 제 학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 늙었어? 라고 N수생들이 스스로 막 얘기해요 뭐만 하면 농담 비슷하게 아 선생님 전 늙었잖아요 늙었으면 얼마나 늙었어요? 제 학생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네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도전하는 친구와 제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솔직함에서 선생님은 규정을 짓습니다 솔직함이 무슨 말이냐 제 학생들 모든 제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 학생들은 다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이해됐어? 어 네 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이해된 거 맞아? 어 네 저 이해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그래요 제 학생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낯설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N수생들은 아주 솔직하죠 선생님 저 다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해 주실래요? 제수학원에 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야 너 작년에도 공부했잖아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아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 역시 넌 솔직해졌구나 이제 네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구나 그것만도 크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혹시라도 제 학생들이 본다면 어 잠깐만 나는 솔직하지 못한가? 한번 따져보세요 나중에 가서야 솔직해지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한 번의 과오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솔직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의 시행착오를 나중에 경험하지 마시고 지금 제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자신을 계속 감추고 있다면 이젠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기가 학원을 다닌다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있으면 해도 에이 그냥 뭐 이게 나오겠어? 혹은 내가 이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도움을 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는데 너희 이거밖에 안 돼? 이 뜻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최적이라는 사람한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혹시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해줬다면 그게 사촌형이 됐든 외삼촌이 됐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먼저 해주셨든 아니면 대학 선배님께서 먼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 한자로 지존 얘는 자존심 이게 뭐 철학적으로 아주 규정된 표현은 아닌데 뭐 일부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든 말일 수도 있거든요 지존이란 말은 지극히 존엄하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는 뜻이고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귀하니까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자존심은 우리가 어떨 때 써요?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깨졌다 자존심을 지키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자존심이란 개념의 아주 나약함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지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깨질 것 같고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존이라는 개념은요 깨지거나 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아니 뭐 차 이야기 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국산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지하주차장에 보면 아마 국산차는 선생님 차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야 너도 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닐라 좀 좋은 차 타고 다닐라 그런데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부럽다 아 자존심 상해 나도 강의할 만큼 했고 나도 수강생도 많고 나도 좀 한 강의 하는 사람인데 아 자존심 상해 왜 상하죠? 언제든지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선생님은 국산차 타는 이유가 이 정도면 됐다여서 그래요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살 때 차액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 몇 천만 원이 여친다면 몇 천만 원을 더 의미 있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차를 타고 다니자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옷 네 선생님 지금 현재 온몸에 걸친 걸 다 합치면 아마 마이크 빼고 10만 원이 뭐예요 한 7만 원 정도면 다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명품 굳이 명품 살 수는 있지만 안 사는 이유는 안 사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명품 산 친구를 보면서 아 자존심이 나 깨졌어 아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로 다음에 명품을 입고 나가야지 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아 이 자리가 불편한데 해본 적 없습니다 음 그게 지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존은 깨지지 않는 지극히 상위 개념 자존심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서 아 내가 왜 내가 뭐 그냥 그건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재수했어 봄이야 봄이야 날씨가 좋아 친구들은 다 어디 막 놀러 갔대 뭐 MT 갔대 친구들 인스타그램 보니까 막 써있는 거 아 술도 지겹다 아 얘는 뭐야 어 재수 없어 아 학교 축제인데 가야 돼 어 너무 싫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아 그거 보니까 막 자존심 상해 내가 얘보다 고등학교 때 훨씬 더 공부를 잘했는데 아 얘가 얘는 좋은 대학 가고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자존심 상해 그거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어떤 그 목표와 다짐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없이 서러움나 서러운가요 서러울 때 있어요 근데 서러울 때 있지만 그 서러움이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또 설레지 않아요 올해 수능 두렵죠 근데 뭔가 작년이랑 다를 것 같죠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계획 세운 거 아닌가요 설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다른 말은요 설렌답니다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7번 때로는 미친 척 해보는 것도 좋다 이거는 선생님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부모님 요새 힘드시죠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죠 야 내가 진짜 메가스터디 강사가 오늘 우리 고여사님 어깨 한번 시원하게 주물러 드린다 오세요 이쪽으로 이거를 제주도 내려갈 때 수도 없이 연습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근데 한 번도 못해봤어요 아 그게 너무 어떨 때는 막 민망하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 얘 요새 정말 힘들었구나 메가스터디로 이적한 이후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얘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그걸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이게 처음부터 잘 됐겠냐 한 번 내가 미친 척 해보자 어 해서 한 번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 어떨 때는 야야 아빠가 오늘 좀 힘들었어 주물러 봐 그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저번에 내가 준 쿠폰 있잖아 쿠폰 무슨 쿠폰 안마 쿠폰 드렸잖아 열 장 다 쓰셨는데 이런 농담하면서 그렇게 밝게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 마지막 요거 있잖아 9번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혼자처럼 보이는 거죠 서포터즈가 많아요 생각보다 일단 최적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서포터즈에 선생님이 서포터즈 대표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 서포터즈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힘들면 와서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아 힘들구나 힘내보자 라는 말도 해주겠지만 왜 힘들까 힘들게 된 이유가 뭘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 무언가를 할 때 다 서툴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서툴었고 악기 처음 배울 때 서툴었고요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낯설고 서툴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전부 다 서툴었습니다 왜? 처음이니까 그 처음 맞닥뜨린 서툴 그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요? 재수생 자식을 둔 부모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도 처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랑 비슷한 나이거나 좀 나이가 좀 많으신 한 그 정도 뭐 예를 들면 이제 50대라고 칩시다 아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50인 성인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겠지 많은 걸 아실 수는 있지만 재수생 자식을 둔 부모로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희 언니도 재수했는데요 아니 그럼요 언니가 재수할 때 한 번 했지만 너라는 아이가 재수하는 것에 지금 처음이잖아요 왜? 언니보다 너가 유별 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둘째는 왜 이렇게 재수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런 부모로서 처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는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 그럼 다소 시간을 주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못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일 때는 힘들어요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강사는 처음입니다 강의가 21년이지만 그러면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면 선생님은 채워나갈게요 더 노력하긴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진 맙시다 생각보다 동생 누나 언니 오빠 다 여러분들의 응원군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아 동생 막 얄미워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밤늦게 치킨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아우 저기 꼴비기 싫어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동생이 형 꼭 100점 맞아야 돼? 선물 딱 줍니다 이 새끼가 지금 100점이란 수능이 100점 만점 다 있네 이러지 마시고 이 새끼가 지금 100점이 만점이 아닌데 나한테 100점 맞아 야 사회문화 50점인데 어떻게 100점 맞아? 이러지 마시고 아 막 전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랑과 관심이 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좋은데 만들겠다 그러면 약간의 미친척도 필요하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응원이 필요하면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왜? 그쪽도 모르니까 괜히 내가 가서 오빠 힘내? 라고 하면 오빠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가만히 있으면 어쩔 겁니까? 가서 야 응원 좀 해봐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변 이야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상황이 와요 6월 모의평가를 치렀어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때 튜닝하면 되는 거예요 악기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땡땡땡 기타를 치는데 아 잠깐만 소리가 왜 이래? 아 이거 안 맞는데? 그럼 기타를 버려요? 아니죠 튜너를 딱 켜놓고서 튜닝하면 돼요 다시 한번 그 이 줄이 6개잖아요 기타는 그러면 그 줄을 맞춰서 잘 땡기거나 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아 선생님은 계속 한자를 쓰시네요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불 응 불 어 자 어 불 어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두 개네요 불 아니 불자 스스로 자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자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에 교훈 비슷한 건데 이게 불요예요 불요 불굴 자강 불식 동요된다 그러죠 주변 이야기에 동요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찌하다가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지금 선택했잖아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휴식할 때 쓰는 식자입니다 쉴 식자예요 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 선생님 저 그럼 쉬지도 말고 계속 공부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두지 말라고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한 그 작업을 그만두지 말고 어 한번 가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설렘으로 음 해보자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될 거예요 잘돼야만 해요 어 그래서 할 것들이 많아요 잘돼서 더 많은 수강생들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에이씨 돈도 많이 벌 겁니다 갑자기 최적의 어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선전포구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쓸 데가 있어요 차근차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더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철저한 약속 지킴 등등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성공보다는 성장에 관심이 생기는 때가 올 겁니다 입시에서의 성공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 성공을 이뤄나가는 길 속에서 아주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 큰 박수를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선생님의 제자라면 나중에 너 누구한테 배웠어? 어 초작선생님께 아 잘 배웠구나 너 정말 잘 배웠구나 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선생님도 혼신을 당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약속을 언제 무슨 영상이다 라고 하야 하진 않겠지만 그때 또 한 번 선생님이 안부를 물을 때 우리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하는 혹은 학교 시험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 요새 꽤 괜찮아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약속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도 건강관리 철저히 여러분도 철저히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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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